네 저희는 지금 아이스크림 비디오 촬영 현장에 엄마야 어땠어요? 틀렸어요? 감쪽같이 틀렸는데 우리 막내 귀여움 중에 힘드세요 와우 싱글 예 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저희는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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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기대해주세요 어떻게 나올지 달콤함 아이스크림 탱모습나 손질했어 우리 너무 무서워! 볼 수 있는 길인데 이번 안무 킬링 포인트? 킬링 파트? 되게 시원해 굉장히 상큼하고 이번 안무 촬영 중 가! 나 뮤비 좀 찍고 올게! 셀레나 고메즈와 이렇게 나 바라인 척하고 콜라보를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영상통화로 인사를 해봤고 각자 공간에서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소녀소녀스러움 빨리! 숙소 찍찍 notre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